학교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김상현 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학교 앞에 놓아둔 꽃이 폐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군의 추모를 위해 놓아둔 꽃들이 치워져 있고 캔과 플라스틱, 폐기물 등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사진이 게시됐고 누리꾼들은 오늘이 숨진 김 군의 생일이라며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.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국가꽃을 벌인 게 아니라 학교 경비원이 잠시 치웠다가 교장선생님 출근 이후 지시를 받고 현재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